안녕하세요. 지극히 일반인들을 위한 운동채널입니다. 헬스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운동에서의 리듬감이라는 건 부상도 방지하면서 운동의 효율성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헬스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조금만 천천히 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운동은 목적에 따라 운동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근신경계를 필요하게 만드는 파워운동, 근섬유를 필요하게 만드는 저항운동입니다. 역도 선수들은 굉장히 무거운 중량을 들지만 비교적 체형의 크기가 보디빌딩 선수들보다는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서로 간의 목적이 달라서인데요. 역도는 1kg라도 더 새로운 기록갱신이 목적입니다. 보디빌딩은 같은 체중이라도 균형미 있고 볼륨감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보디빌딩은 근섬유를 최대로 피로하게 만들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근섬유의 피로는 무게를 밀 때보다 버틸 때 더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내 몸의 실질적인 운동 기능 향상인지 아니면 체형을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게 목적인지에 따라 운동 스타일이 나뉘게 됩니다. 나는 골프를 더 잘 치고 싶어, 테니스를 더 잘 치고 싶어, 이런 게 필요하다면 기능 향상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나는 거울을 봤을 때 상체에 비해 다리가 너무 얇은 것 같아서 좀 더 굵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근섬유를 필요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아주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파워 운동이던 보디빌딩식 운동이던 그 안에는 리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천천히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말뜻 그대로 천천히 밀고 당기기를 반복합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과긴장을 하고 불필요한 근육들도 개입되어 사용하게 되지만 자전거 타기가 익숙해지는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세가 조금씩 깔끔해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2%가 부족한 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바로 리듬입니다. 내 능력의 100%의 무게를 드는 고중량 운동을 하건 50에서 70% 정도의 무게를 드는 중간 정도의 중량 운동을 하건 그 무게만의 리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오랜 기간 동안 정체기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운동 수준보다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줄 이 강력한 꿀팁 받아가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